안녕하세요 박성찐이야 채널의 박성진 입니다. 우선 2022년 다들 고생하셨고 그리고 2023년 이렇게 새해가 밝았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가 이제 박성찐이야 채널로 여러가지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왔듯이 앞으로도 목방 그리고 춤 관련 컨텐츠 이런 것들 정말 많이 촬영을 해놨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기대해주시고 박성찐이야 채널 그 조테쿠알 맞나요? 조테쿠알 꼭 해주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